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냥코대전쟁 이게 제가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이유는 보시다시피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행사 아니면 솔직히 할 일이 없거든요 이게 하필 오늘 1주년으로 지금 750원 통조림 750개? 게다가 10회 플러스 1초회 한정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안 하면은 호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질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필이면 제가 내일까지 하면은 하겠는데 이게 또 날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급하게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뽑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뽑기에 쓸 노래는 아니야 이거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뽑아 준비도 해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갑시다 더 지체할 것도 없어 레어 뽑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슈퍼 울트라 울트라 슈퍼레어가 3개 나오면 2등이고 하나는 망한 거고 최소 2개 최소 2개는 나와야 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내가 많이 일단은 원래 기존에 있던 티켓으로 한번 뽑기 뽑고 시작을 합시다 뽑 아 이거 괜찮지 진짜 좋아요 S대 괜찮아 S대는 좋고 자 다음 바로 10회 뽑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 뭐 이렇게 막 질질 끌고 그런 건 좀 그래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돼 이거 뭐지 가자 터치했는데 과연 음..... 어 아 일단 첫판은 안좋아 일단 첫판은 안좋아 일단은 아 잠깐만 일단은 첫판은 안좋아 첫판은 좀 안좋아 첫판은 안좋은데 다음콜을 봐야 돼요 다음콜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카드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두번째꺼이고기 때문에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세번째 아아아아앍 뿜어어어어어kov 안밀 자 한번만 더 네번째다 너 네번째다 아니야 아니야 한번쯤은 좋은 날이 아래 우지리 젠장 아아아아 제발 한번더 또 안좋아 아 제발 한번쯤 뭐죠? 아 울트라 슈퍼레어 아니요 울트라 슈퍼레어면 아 슈퍼레어면은 솔직히 좋지가 않아요 울트라 슈퍼레어 정도 나와줘야됩니다 제발 아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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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벌써 마지막 한개인가? 아 지금 어떡하죠? 지금 벌써 마지막 한개인거 같은데? 하아 이럴때일수록 좀 고민을 해야돼 아니야 분명 나올겁니다 지금은 이제 타이밍이 왔다 이제 이제 이때까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나온다 그게 바로 현실이죠 맞습니다 지금 꼭 나올겁니다 하아 너로 정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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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 몰라 아직 아직 몰라 아아 아 이거지 이거지 아아 아이씨 참 짠다 아 죽였어 이럴줄 알았어 나올 때 됐었어요 아 네 이쯤 되면 솔직히 나오는게 당연한거다 솔직히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게 냥콥니다 어디가 냥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냥콘 떴어요 음 아 진짜 아 박살난다 브금 덕분에 됐다 진짜 이게 바로 브금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브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과 한번 더 가죠 아 씨 진짜 아 졸라 졸라 뿌듯하네 아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아 이거 말고 여기 보자 이게 좋구나 음 음 괜찮네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야 아니야 뭔가 파워풀한 그런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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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좋아 이거 안좋아 이거 이미 실패했어 음 또 뭐했지 이번에 새로운 브금을 좀 많이 다운받았어요 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지 아니야 이것도 좋지 않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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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 아 이거 아까 붙들었었는데 이거다 이거다 아 아 잠깐만 잠시만요 어 아 열한 열한개 뽑은건가요? 벌써? 아니 벌써? 아 그럼 난 열한개 뽑았어 당연히 나와야되는 슈퍼레어 확정 저거 받고 좋아했던거에요 지금 핰 아니 마지막에 meng- 우앗 괜찮아 딱 나쁘지 않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이럴 때올수록 아니아니아 그리지 마 그리지마 눈물 나온다 눈물 나온다 눈물 나온다 하... 하... 지금 브금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아 자꾸 이러네 오늘...하... 오늘 망했네 이거 완전 똥망했네 아... 이럴수가 하... 아 냥코 대전쟁할건데 신은 뭐가 필요 있나요? 필요가 없습니다 하... 아 근데 하나는 당연히 나오는거라서 당연히 나오는겁니다 뭐 초에 한장 뽑기 요거 하나라도 합시다 아... 완전 똥망했네 오늘 완전 망했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될일이 없네 될일이 없어 와...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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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이런 슬픈 끝까지 진짜 와... 이야... 이러기도 힘들겠다 진짜 이러기도 힘들거든요 내가 봐도 이래 내가 봐도 이러기도 힘들다 진짜 이때까지 지금 열두개를 뽑았는데 열두개... 솔직히 말해서 열한개에다가 저 1회 뽑기 두개 했지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나와야되는 울트라 슈퍼래요 열두개를 뽑았는데 하나도 안나왔어 이야... 이거 뭐 나가 죽어야겠네 슬프네 벌써 와...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하... 하... 와... 야... 하... 어디있죠? 파묻혀서 보이지... 아 여기 있네 아 쪼매네 이렇게 보니까 쪼매났네요 완전 쥐꼴이 많은데 저거 아 저에 있네 저에 있네 하... 아이고... 아 세상 참 씁쓸하다 이거 안될사람은 안되나봅니다 일단 아 뭐 다 씁시다 하... 하... 뭐 일단 뭐... 아 먹었어 근데 솔직히 하나 뽑지 않았습니까? 하나 뽑았으면 됐어 어... 하나 뽑았으면 됐어 왜 뭐... 마음 편히 생각하렵니다 하나 뽑기도 했고 하... 뭐 오늘 그렇게 이득은 아닌데 하... 하나면 됐어 하나는 됐어 저의 세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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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울트라 슈퍼래요 뽑았죠? 아... 얘는 좀 안좋았어 얘는 정말 안좋았어 얘는 진짜 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안좋은 캐릭터였어요 다시는 뽑기 싫은 복숭아 동작 아... 얘는 좀 그렇더라고 집 이상한 곳 이쁘네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 모마 아이템 뽑기 500개 사용했는데 A가 3개 나오고 다 B나옴 이거 진짜 모마... 뭐... 어차피 뽑은거 툴강 아... 아 경험치도 부족하네 이야... 이 경험치도 부족하네 크 dirt 밑도 끝도 없이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치단 became 크 Shannon 이렇게 고맙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뭐... 너무 좋게 생각합시다 하... 오늘은 양코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요새 재수가 안좋아요 요새 운이 안좋아요 그래요 빠이빠이